자 다시 2차전 줄 부르고 있는 아님 다시 새치로야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고 처음 가는 것처럼 처음 가는 것처럼 누가 알면 이제 처음 가는 줄 알겠네 누가 알면 이제 처음 가는 줄 알겠어 선장님 쫄딱 젖어버렸는데 2차전 너 알겠네 아 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아까보다는 뭐 비도 아니죠 뭐 화영 미션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렸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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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어 화났어 우와 우와 홍삼 대박 이야 너는 이쪽으로 가라 허창로 홍삼은 오른쪽? 거기 있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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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습니다. 구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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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는 여기로 나머지는 방생 여기 낙지는 색깔이 문어하고 똑같아 볼낙지 귀엽죠? 야 너도 어창으로 들어가라 떨어져 비가 또 와 하늘 한번 쳐다봤어 내가 서해에서 넘어와서 그래 와 엄청 예를 들어 활동이 왕성하네 왕성해 와 머리봐 와 눈봐 무서고생겼어 여기 무서운 부산문어 이야 방향 패션이 아주 끝내줘 방향 패션이 아주 끝내줘 바다 날씨는 완전 변화무쌍하죠? 아까 그렇게 난리 났는데 이렇게 또 날씨가 또 갑자기 좋아졌어요 아 하나 또 들어왔네 하나 잘라졌다 다리가 지가 뜯어먹었나 배고파서 들어가 나오는구나 낙지 낙지에서 낙지 낙지 걸렸어 내 손에 걸렸다 손으로 잡지 말아요 조그만 것들은 요건 안되다 요건 조그만거 하고 어쩌고 이것만 빼고 이것은 바로 끼워 두 마리씩 하나 해 한 통마리 두 마리는 나와줘야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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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 배나 힐링 배나 힐링 배나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손 벗겼어요 헤헤헤 번졌네 전장 롤랑 롤랑 롤 알 롤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던져 던져. 꼬리인. 우와 꼬리인. 얘도 많이 다리가 많이 떨어져 버렸네. 으악. 키고나 엄청 세. 왜. 제 물문에 있잖아요. 아 저처럼. 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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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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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마. 이렇게 옆집 사이에 있어서 떨어져 버려. 고마워. 다행히 오늘은 운전해주는 황의 동생이 있어서 나수로 한잔 짠 멸치 멸치 맞지? 역시 산지에서 먹어야 돼 마늘 손으로 집어넣고 그냥 놔두면 내가 얼굴만 안 나오면 돼 삼각대를 한번 좀 보라 멸치 멸치 여러분 번데기도 넣어야죠 번데기 번데기도 넣으라고? 번데기로 번데기 알았어 번데기도 넣을게 번데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까지만 맛있더라고 이게 먼지 먹으려고 했는데 참 맛있네 해봐라 끝 그럼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멸치찌개 아 멸치찌개도 쌈 싸먹어? 아 멸치찌개도 쌈 싸먹어? 멸치쌈밥은 이 상추쌈에다가 멸치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거래 무틴스 하니까 뭐 할 수가 있어야지 하여튼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냥 한번 먹어볼까? 음 음 와 그 그 저는 뭐 섬진강 쪽 동네에 사는데 음 저희는 이제 그 피리랑 이거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멸치가 많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전라북도 지역 그 섬진강에서 먹는 피리 이렇게 해 먹는 것처럼 여기는 그 멸치로 이렇게 산밥을 해서 먹네요 와 여긴 어거지를 같이 넣네 자 음 으 맛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 속으로 쏠랑 으 으 으